손님께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드셨으면 좋겠다는 영업 방침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오늘은 어물전엔 갈비찜 보수를 소개시켜줄게! 실내는 좌식으로 된 룸, 메인홀 서브홀로 이루어져 있어! 자리에 앉자마자 갈비찜 정식, 생선 모든 부위 정식이 차려졌고 먹음직스러운 게 빨리 먹고 싶어! 대표 메뉴 갈비찜은 맵기를 선택할 수 있어 나 같은 맵찔이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고 맛은 말 안 해도 알지? 사장님 추천으로 잡채를 갈비찜 양념에 비벼 먹었는데 이것 진짜 극락갑니다 제주산 갈치구이도 통통한 살이 제대로 물올랐고 삼치도 흰쌀밥에 얹어 먹으니 개꿀맛이라고 고기구이? 가자미구이를 빼면 섭섭하지 매일 직접 만드시는 밑반찬도 하나하나 존맛등이라고 공깃밥 내 그릇은 그냥 순삭 시켜버리는 부모님의 올바른 장사 철학을 이어받은 아들이 운영하는 맛집 적구 추천!